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항수사 김종우입니다. 네 도깨항수사 개리직 기출문제강의 특강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풀기 전에요 OT 간단하게 OT하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음 강의 구성은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개리직 기출문제 모든 걸 다 풀 예정입니다. 그렇죠.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출분석이에요. 특히 개리직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리직만의 유형이 있어요. 뭐 우편 역사라든지 최근에 안 나오지만 또 개리직은 또 이제 말장난 문제도 좀 나옵니다. 말장난 문제 나오고 그 다음 사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소거법으로 푸는 스킬을 좀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유형들을 파악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개리직 문제를 기출을 분석하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온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물론 여러분 지금 모든 기출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기출은 개리직이다.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나왔던 주제가 또 나와요. 나왔던 주제가 또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우체국 우편 역사할 때 이 파발 문제만 해도 두 개 세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가 이제 주제가 밖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기출 분석이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었는데 결국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시간대장 너무 많이 했어요. 보니까 왔는데 해설이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 에드워로 왔는데 해설된 게 있긴 있는데 그래서 해설을 다 새로 달았어요. 제가 새로 다. 이거 워드 다 새로 다니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강의 그냥 강의만 찍으면 제가 금방 합니다. 네. 강의보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작업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방도 해야 하고요. 지금 경찰도 해야 하고 그 다음 일행직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계리직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다른 직전에 지금 수험생들이 알면 지금 많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여러분. 계리직을 위한 이 강의를 찍으려고. 물론 여기 뭐 이제 대표님이라든지 이사님이 압력도 많이 가시긴 했지만 아 시간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이거 시간 투자한 만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해설 제가 한 땀 한 땀 다 워드 쳐가지고 한 거니까 여러분 물론 말로 조금 오타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정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한 두세 번씩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또 말 오타했다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 스킬 걸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시간 많이 투자했거든요. 설렁설렁한 게 아닙니다. 설렁설렁한 거 아니고 시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꼭 수강하셔야 돼요. 정말 수강하셔야 됩니다. 저 바쁜 사람인 거 알죠? 저 인기 많습니다. 여러분. 인기 많아요. 지금 전직렬해서 지금. 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한 만큼 여러분도 이게 도움이 정말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는지 특히 어려운 문제에 적응하는 거 어떻게 배우는지 이제 스킬 할 텐데 이거 뭐 소거법이라는 다양한 스킬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암기 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이제 지문을 몰랐을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접근권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또 여러분이 틀린 문제 꼭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무조건 오답 정리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꼭 오답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 분석이 있는데 뭐 이제까지 나온 것들을 한번 분석한 건데 보통 정치 쪽에서 많이 나와요. 정치 쪽에서. 정치 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뭐 이거 다 정치 쪽입니다. 정치 쪽에서. 근데 이 사회 쪽도 옛날에는 좀 나오긴 하는데 요새 보세요. 요새 사회 쪽도 별로 안 나오죠. 요새 추세가 정치 쪽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정치 쪽이. 경제나 사회보다는 정치 쪽에 좀 집중을 해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몇 문제 나왔다 이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근데 정치 쪽이 좀 많이 나오더라. 요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도요. 적당히 나옵니다. 문화사가.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5문제 너무 많이 나온 거고 제가 볼 땐 많이 나온. 맥심 4문제에서 한 2문제 나오는데 2문제 너무 조금 나온 거고 한 3, 4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화사가요. 계리직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림도 나오고 다른 직렬보다 문화사가 어렵더라고요. 문화사가 좀 어려우니까 이 그림 같은 거라든지 이 문화사 대비도 잘 하셔야 한다. 그 다음. 근현대사는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오긴 하는데 근현대사가 요새 다른 직렬에서요.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5문제 이상 나오지 않을까 유추합니다. 18문제 중에서 한 5에서 6문제는 근현대사에 좀 투자해야 한다. 저번에 2019년 특이하게 4문제 나오긴 했지만 4문제 나오긴 했지만 문화사가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보통 보면 6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여기도 6문제 나왔죠. 여긴 5문제. 여긴 2문제. 3문제밖에 안 나왔죠. 이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 보통 6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한 6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특징적인 게 뭐냐. 우편통신 역사예요. 이게 2010년, 2012년, 2014년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특히 2014년은 홍영식 문제부터 해가지고 우편번호 언제 만들어졌냐. 이런 문제. 파발 문제까지. 이렇게. 아...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때 나오고 안 나오겠어요. 지금. 몇 달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일행직 추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파일을 할 때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 정리해줄 건데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 그냥 짤막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 유형이 있다는 거. 사료가 어렵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 기출 문제는요. 틀린 문제는요. 그냥 한 번 더 봐야 돼. 한 번이 뭐야? 여러 번 봐야지. 오답 분석해야 돼. 그리고 사료를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사료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체크하시고 모르는 사료는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셔야 돼. 그리고 사료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자료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무조건 오답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 사료는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요. 그 다음 약점 부분 찾아가줘 봐야 합니다. 약점 부분. 내가 어디가 약한지, 이 부분이 약한지, 아니면 이 부분은 강한지 그걸 체크해가지고 약점 부분. 내가 그 년대에서 연도가 약하다. 그럼 그 년대에서 연도를 딱 보시고. 아니다. 나는 문화사가 약하다. 그럼 문화사 쪽을 좀 더 보시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불안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붙는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합격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 없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때 문제 푸세요. 왜 불안해합니까? 문제 풀어야지. 왜 인터넷에 쌀 때 없게 고민 상담하고 있어요? 문제 푸세요. 문제 풀어야지. 합격하려면. 이거 하고 있을 시간에 저 같으면 강의 듣고 문제 풀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전체 1등 안내. 뻘짓합니까? 문제 풀잖아요. 문제 풀잖아요.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기출문제 위주로 오답 정리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면 이 마디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는요. 못 풀어요. 틀리세요. 그냥. 어려운 문제는 틀리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르는 거 넘어가자. 아는 것만 다 맞자. 아는 것만 다 맞아도 합격한다. 다시 한 번. 모르는 거는 넘기자. 아는 것만 다 맞자. 쉬운 문제 다 맞자. 실수하지 말자.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버리세요. 버리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어려운 거 버려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암기하고 문제 풀게요. 그러면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 번 쭉 풀어볼 거예요. 2018부터 2019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 와우. 이거 해설되는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수강하시고. 꼭 프린트해가지고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만 이것만 제대로 분석해도 한 세네 개는 건질 겁니다. 세네 개가 뭐예요? 더 건질 수도 있어요. 꼭 들어야 하는 강의예요. 꼭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해설특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제가 아시죠 여러분. 수업은 빨리 찍는 거. 수업은 빨리 찍습니다.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기다리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제가 빨리 찍도록 할게요. 어제도 밤 새벽 3시까지 작업하고 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약간 했는데 제가 오로라미 씹었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면서 우리 문제 풀도록 하죠.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